Q.A.L.A.M.A.R.A.M.N. 머리비로 들어 보이 허공에서 해봐 SWIM 누가 오늘밤에 ZOOM I say you're welcome, you're welcome, you're welcome Now with the force of the mob 잊지마 못 모르면 아주 진한 스타일에 관심 봐 You're welcome, you're welcome, you're welcome 난 짓이 봐도 깊이 빠져 벗어나지 못해 넌 넌 조금 감아 긴장감을 높여도 Whatever, whenever, 서둘러 올라타 Yeah, yeah, oh, 널 준비된 사람 속 집에 있을 때랑은 심한 기차에 쇼맛이 넘쳐 We are, we are, young, 두 쪽 난 하늘 위로 계상 없질 않길질 않, ready to mix it up, yeah, oh, no 다음 챕터로 가, 스와이퍼 재밌는 곡들만 파헤쳐 잠잠한 동수 속 파이파이퍼 내 봤어, 위에 잔한 솔끝에 나 보내 아기 왜 날리 꽉 차있어 이성과 본능이 앞다퉈 반대길로 어긋나 No, direction, direction, direction 놓치지 마라, 지금 아니면 여기지 못해, no, oh 무지수하게 빈 공간을 채워 넣 Forever and ever Let me go outside Yeah, yeah, up 늘 준비된 사람 손 집에 있을 때랑은 심한 교체 좀 의심 넘쳐 We are, we are, yo 두 쪽 난 하늘 위로 계속 껍질한 귀질한 Ready to mix it up, yeah No Yeah No tomorrow Do you see what I'm being, yeah And now, the break out 모르는 건 모르는데 거부하고 있지, 너의 댄스 어제 전화돼서 노인서 숨겨진 이미 날아서 결제 생각 피곤하니까 왠가 너무 미성뼈 같아 이상한 시선도 가끔씩은 좋은 것 같아 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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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 We are, Julia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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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oa 늘 준비된 사람 손 집에 있을 때랑은 심한 교체 좀 의심 넘쳐 We are, we are, yo 두 쪽 난 하늘 위로 계속 껍질한 귀질한 Ready to mix it up, yeah Woo, woo, woo I say you welcome, you're welcome You're welcome, you're welcome 좋습니다 와우 자, 우리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팬 여러분들은 이렇게나마 너무나 행복한데요 만나게 되었을수록 행복한데요 자, 우리 각국에 많은 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정말 많은 분들께 인사를 드렸네요 이렇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K-POP 기부 콘서트 World Is Won 슈퍼주니어가 완전체로 무대에 섰습니다 우리 멤버들도 서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지만 오늘 무대에 서는 가수분들 모두 팬분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런 의미로 잠시 우리 한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시원씨 부탁드릴게요 네 아 자 그러면 팬 한 분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헬로우 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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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 칠레에서 온 마리아포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네 지금은 칠레 아 한국에 살고 있고 완전 슈퍼주니어 팬입니다 네 호세 오늘 어떻게 저희 K-POP 콘서트 즐겁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세요? 아 너무 좋아요 호세 호세 섹시포리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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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엇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좋아하는 K-POP 아티스트 누구 있으세요? 아까 아 저는 슈퍼주니어 첫 번째 좋아했어요 아 아 나이스 그 슈퍼주니어 처음에 아 처음 콘서트 제가 아 가는 거예요 아 칠레 갔을 때 네네 산티아고 산티아고 맞아요 혹시 저희 슈퍼주니어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? 아 그런 걸 또 저는 동해 오빠 좋아해요 네 호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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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는 사람 좋아 끝 감사합니다 자 호세 씨 네 동해 씨의 어떤 면이 그렇게 좋아요? 아 너무 잘생겼어요 아 너무 잘생겼어요 아 오빠가 드라마에 나왔을 때는 예전에 너무 빵했어요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렸어요 빠졌어요 동해 씨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네 아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네 콘서트를 한 다음에 꼭 산티아고에서 그리고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한국에 계신데요 한국에서 콘서트를 콘서트에 초대하겠습니다 네 초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끝까지 지켜주세요 알겠죠? 네 감사합니다 호세 씨 네 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호세 씨 뿐만 아니라 또 시청자 여러분 모두 케이팝 스타들의 무대를 즐기는 이 시간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해 씨가 네 다음 곡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의 마지막 곡을 소개해 드리기가 너무 아쉬운데 슈퍼주니어가 부릅니다 슈퍼클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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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슈퍼클랩 슈퍼클랩 나를 따라 슈퍼클랩 모두 슈퍼클랩 하늘 위에 닿게 let it go 폭발시켜 너를 붐붐붐 잡아왔던 우린 다 같이 온 세상이 흔들리게 슈퍼클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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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yeah oh baby, 아무 생각 안 나게 I got you got you got you 미친 듯이 ует 어게 이 심장을 흔들어 깨워가 위진 내 몸을 맡겨 oh yeah oh baby, 아무 생각 안 나게 I got you got you got you 미친 듯이 do it again 아 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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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상을 흔들어 깨워볼까 믿음의 몸을 느껴 다같이 슈퍼클랩 나를 따라 슈퍼클랩 모두 슈퍼클랩 나를 따라 슈퍼클랩 모두 슈퍼클랩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좀 이상할지 몰라 왠지 넌 좀 어려워서 난 늘 쩔쩔 매니까 이토록 뻔하게 재고 oh baby baby please don't go 당신 앞에 뭘 할 걸 그것도 이 노래는 너무 참스러워 h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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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없이 자꾸 애원하게 해 진정 잠조차 못 자게 돼 고대팀을 종이 뭔들 모르겠다 난 난 조금 뜨고 oh whatever 아 아 아 아 한 명 이상하게 샤워 아 아 아 아 그리고 또 못다오게 하지 넌 정말 사바둔 썩은 아 아 아 아 새빨감 저거에 그늘 아 아 아 아 한순간 괴롭게 하고 그리문도 못다오게 하지 넌 자꾸 뜨거워 맨날 말해 네가 외로워 울대 내가 그 눈물 닦아줄 때 불이 허락한다면 별은 운명을 던져 감저리 저리 원케 됐어 온종일 글구하고 천만해 온 모든 게 놀랄 뿐이야 바빵 쑤시고라도 부족한 로맨틱보다 좀 더 복합한 도대체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잖아 맘처럼 뜨거워 대박 한여름 선하기 샤워 털궈진 온몸을 적셔 온 뒤에 그리고 또 목 타오게 하지 넌 좋아서 넌 어린 소금 새빨간 족보의 그늘 한숨만 퇴각을 맛볼게 하고 드립을 또 목 타오게 하지 눈 잡아듣고 목 타오르는 다 찾셔오는 맛보고 싶은 그래 들어줘 들어줘 받아줘 받아줘 알맞아요 나는 그냥 다 좋아 나는 그냥 다 좋아 니 모든 게 다 좋아 니 모든 게 다 좋아 아름다운 너 아름다운 너 난 내 것이 되지 난 취득 필요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, 여러분들 요즘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?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위해 노래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출연해 주신 우리 K-POP 아티스트와 다 함께 쇼를 마지막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전세계 모든 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1. 2. 2. 2. 3.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쇼 물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내 좌우를 설치해 그 누군가를 말했지 우리네 화려한 인생을 음악의 쇼에 갔다가 거툼이 내려진 햇빛 무대 뒤켜내 오늘도 또 하루를 사는 내가 있는 거야 난 지켜봐줘 넌 모르는 멋진 내 모습을 늘 가려줬던 거야 이제 너에게 보여줄게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인 거야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쇼 물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역사 말씀드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에는 K-POP의 대한민국의 모든 가슴이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계신 우리 팬 여러분들 직접 도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잘생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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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bitat 해왁 here 네 주인공인 거야 세상이라는 우리의 쇼 룰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 가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ord is for I love you 땡큐 감사합니다 정말 신난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머리 펼쳐